오늘은 겉맛이 없어서 콩나물 찬밥으로 콩나물밥을 해 먹겠습니다 콩나물 찬밥을 밑에 깔고 물을 조금 넣고 콩나물을 딱히 얹고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콩나물을 밑에 넣습니다 양념간장을 끓으면 양념간장을 한거에요 양념간장을 끓여서 양념간장을 한거에요 양념간장은 중불을 넣고 분네간장입니다 양념간장은 중불을 넣고 분네간장입니다 콩나물을 빗ent붙이고 조금만 더 기울이 즐기고 뇌을 이렇게 썰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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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안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